세제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간접 규제와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수급 밸런스를 맞추려는 직접 규제까지 사상 최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화가 되지 않자 이번에는 공공에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환지를 도입하는 초강수를 내걸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 같고 이제 뭐 규제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물론 가진 사람하고 가지고 싶은 사람한테 동시에 만족하는 정치를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건 압니다. 물론 공감합니다만은 과거 선거 공략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은 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사신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아주 공략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인이나 개인 소득세를 증세하고 정부 주도와의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또 증세하고 이 두 가지에서 증세된 걸 가지고서 81만 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화 시스템이 됐죠. 요즘 가기 가도 무인 정산화가 되어 있고 AR화가 되고 있는데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략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이나 중국하고 관계가 많이 틀어지면서 무역전쟁이라든지 건강기수가 극감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까지 있을 청약 일정들 그리고 앞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에러 사항들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가격의 상한을 규제한다는 건데요. 이제 공공에만 한정돼 있던 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에서 공급하는 일반 분양분, 재개발분, 재건축을 포함해서 시행이 되겠고요. 올해 19년도 10월 말까지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을 해서 11월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 되겠는데 언제 분양하는 것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분양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전매 기한은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가 있겠고요. 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시켜서 전매만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게끔 만드는 이런 두 가지 보완 장치가 마련이 되고요. 이 규제에서 피해갈 건설사들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 후분양 제도 자체도 분양 승인을 하는 기준을 강화시켜서 정말 빠져나갈 빈틈없이 이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 몇 배 이런 디테일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심플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광명이나 하남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이나 판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특별시가 작년 대비 아파트 가격이 12%가 조금 넘었습니다. 전국의 평균치가 7%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가 상승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만 12%지 사실 일부 지역들은 12%가 훨씬 상이하는 금액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주택 보급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규 공급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울에서 2015년도에는 4만4천여 가구가 신규 물량이 공급이 됐고 2016년도에는 3만8천호, 2017년도에는 4만4천호, 2018년도에는 2만5천호 그러니까 2018년도를 제외하고서는 2015년도부터 해마다 3만에서 4만 정도 꾸준한 공급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공급은 꾸준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는 넘쳐나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의 신축과 구축에 상관없이 주택 보급률을 살펴보게 되면 98%의 보급률이 나타나고요. 무주택자가 54% 정도입니다. 집은 계속 늘어났는데 왜 무주택자가 이렇게 많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주택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를 하지만 주택을 가진 사람은 서울특별시 수요뿐만 아니라 전국이기 때문이죠. 쉽게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자녀들이 대학 갈 때 되면 서울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비록 몸은 지방에 있지만 투자만큼은 부동산은 반드시 서울이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많은 이유는 투자 수요가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기 때문이죠. 서울시장은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마용성 뿐만 아니라 강북권 일대에 청량리나 광운대, 창동역세권 개발 플랜을 들고 나왔죠. 대통령이나 대통령사나 국토부 장관은 전국의 균형 발전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방의 혁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는데 사실상 광주나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들은 다 지금 망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관할 정도로 지방도시 또는 혁신도시들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양가 상환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앞으로 2019년도 하반기에서 2020년까지 공급될 아파트 청약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일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번째 사진 자료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개포주공, 서대문 반도유보라, 신반포, 수서역세권, 신원행복타운이죠. 천원1구역 재개발이 되겠고요. 두번째 사진을 살펴보시게 되면 나인원 한남, 한남동에 위치했죠. 개나리사차, 베미안, 라클래시, 영등포, MBC 이곳은 이제 브라이튼으로 청약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핫한 지역이죠. 용산에 위치한 효창 6구역 재개발, 방배 13구역, 서초동 중앙 하이츠, 신성빌라재 근축, 사당 5구역, 흑석 3구역 지금 현재 한 가까운 일정부터 시작해서 한 20개 정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의 다 강남 3구거나 강남 3구 주변에 있거나 핫플레이스인 용산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25평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6억원 미만하는 게 있을까요? 과연?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도 같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6억원이 넘어가버리게 되면 잔금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도금대출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내 손에 3, 4억씩 갖고 사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청약시장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했고요. 그나마 청약할 수 있는 공공택지지역이죠. 서울 양원지구라든지 위리신도시, 북부 위리신도시라든지 하남 가밀지구라든지 이런 공공택지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도입이 돼서 전매 제한이 길고 의무 거주기간이 있지만 당첨률이 120대 1, 100대 1 이렇게 나오는데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렇다고 신혼부부이지만 애 하나 있다고 해서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애가 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애 하나 키워서 잘 먹고 잘 사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런 1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뚫고서 그나마 저렴한 값에 공공택지라도 들어가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들 앞으로 청약 일정은 거의 다 강남 3구 인근에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 용산이라든지 이런 핫플레이스의 고가 지역들이 분양 일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빛을 발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강남 3구에서 분양이 된다고 한들 6억 원 이하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대출 규제가 결국에는 실수요자까지 같이 고통을 받는 딜레마에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내 부동산 정책에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승인을 담당하는 허그에서는 서울,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분양승인을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직전 분양가에 110%의 상한을 두거나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호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퍼센트 의지로 가는데요. 분양가가 인근 호가보다 싸니까 수분양자가 큰 차익을 가져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됐고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상한지를 도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상한지 역시 로또 청약, 신드론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을 불러올 테고 민간이나 재개발, 재건축, 신축 공급률이 하향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수급 밸런스도 부적절해지고요. 일반 경기 악순환 이 세 가지 딜레마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무주 특자한테는 희망인데 어떻게 보면 25평 아파트 한 채가 6억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공공택지개발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니까 거의 분양가 상한지는 사실상 희망 공문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가짜 임신 진단서도 제출해가지고 당첨된 사람도 무더기로 적발되는 세상인데 차라리 공공택지개발, 분양분 중에서 80% 비율로 특별 공급을 하면 모를까 정말 어려운 당첨 가능성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민간 주도에 맡기고 건설사 또는 조합원한테 과세를 한다든지 차라리 다른 방향을 강구하는 게 시장 경제를 잡는 데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 정부 때 규제 없이 택지 공급한 미사신도시나 강동구 일대를 살펴보게 되면요. 파리대책 9.13 대책 이후에 입주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임대로 잔금을 치려야 하는 아파트가 대량으로 몰리면서 고점 대비 1억 이상 가격이 하향했고 임대 시장도 안정화가 되었거든요. 물론 초창기 미사신도시가 평당 1,300만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사실 1억 원은 폭락도 아니죠. 고독도 마찬가지고요. 이야기가 블랙홀로 빠졌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상한가 전에 청약을 넣으면 호갱이 되나요? 구독자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 고가 분양단지가 많아서 결국 대출 규제에 막혀 부담이 가중되는 일정들밖에 없습니다. 앞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공공택지의 경우 이미 상한가가 적용이 돼서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의 이슈와 정책의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대출 규제에 또한 변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오버레이스만 하지 않는다면 상한제 규제 전과 후에 관계없이 청약 경쟁에 뛰어볼 것을 권장합니다.